자 물을 틀어놓고 10m이상 지금 내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. 11m같은데 이렇게 물이 잘 흐릅니다. 11m 지점에서는 물이 아주 잘 흐르고요. 가까이 가서 보세요. 이렇게 물이 잘 흐르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떼어볼게요. 구배가 살짝 안좋아져요. 물은 계속 흐르는데 차서 흐르다가 다시 차서 흐르다가 다시 안좋아져요. 다시 흐름이 좋아졌다가 흐름이 좋아졌다가 다시 안좋아져요. 제가 물은 틀어놨거든요. 물은 잘 흐르고 있죠. 수평이 안좋은데가 좀 많네요. 또 좋아졌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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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져요. 예 6m 80, 30m정도 정도가 됐죠. 물은 계속 자서 흐르다. 이상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공란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